알았어 선을 뽑을 때 시작부터 오른쪽으로 뽑아야 돼 그래서 바로 바로 이쪽으로 오게 해두고 그렇지 그렇지 선 뽑을 때 무조건 오른쪽으로 뽑기 다같이 약속해 염 어어어어어어어 어스클힐크샷 아 어스클힐크샷이야 아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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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어어 야 나 어 인생 종료되는 줄 알았네 어쩌라는 거야 이걸로 눈 찔러 이걸로 눈 찔러 와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안하는 거야 이거 뭐야 어? 어? 더 얻을 얻 아아 아아 이거 동그랗게 마라 난 미끄럼틀 제작 출동! 헤드관! 아야야야야 잠깐만 다시 헤드관 아 미친 동그랑이 샷 동그랑이 샷 아 잠깐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조 가만 있어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 동글동글 동글 동글병이 샷 그렇지 뒤졌지 우와 나도 저거 맞으면 가냐? 뒤지겠지? 하아 여러분들 하아 하아 저거 맞았으.. 저거 맞았는데 또 나오면 진짜 사기다 저거 진짜 맞으면 진짜 뇌출혈로 사망해야 정상입니다 죽었어야 됩니다 저거 네 달려라 달려라 자 이쪽 오른쪽으로 뽑기 약속해요 잼 점프 두번 점프 좋아요 오른쪽으로 뽑고 아이 미친게임 에쌰 아 잠깐만 아 이거 미리 뽑아놔야지 아 이 아저씨 뭐야 아아아아 와 나 갑자기 깜짝 놀랐네 잠깐만 어떻게 해야되지 이러면은 아 개 당황했다 그 다음에 자르고 다시 올려서 와 개 정신없게 하네 게임이 어우 오랜만에 하나 뽑아주고요 아 급 급고난이도가 됐어요 얌 얌 얌 와 뽑아주고 연결해주고 타잔샷 아 시끄러워 울지마 눈알 다 뽑아오리기 전에 울지마 개 시끄러워 개 거실이야 하아 와 이거 무슨 뼈냐 유후우 아 뭔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나오는거는 줄 줄 두개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아 이거를 일단 여기에 엮습니다 아니다 이 아오 이 줄을 여기에 엮어 점프해서 이거를 올려 이걸 올려서 이걸 올려서 뭐지 이거를 딱 엮고 이걸 올려서 당겨 그렇지 헤드 어 뭐야 뭐냐 뭐 부셔졌는데 이거 뭐야 잘못했나 여기 올려 다시 여기 나오는게 뽑혀버렸어 여기 야야야 실나오는 돌이 뽑혀버렸어 그냥 이걸 이제 다시 아 알았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부셔버리면은 헤드셋 어 내가 어 나야 와 나 이거 녹방아니가 녹방아니가 생방이야 몇집 전에요 아 에어어어어어어 에어어어어어어 hhhh 어리 잠깐만 오.. 어떻게 해야 돼 보차라고 어어 어어 괜찮아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해? 어쩌라고 할 만거야 와 개 어렵다 여기서 크고 크고 떨어져야 되나? 떨어지는건가? 아 떨어지는거구나 일로와 뽑아버리 위에서 떨군게 여기 아직도 있는거 같은데? 짱이다 사스가 물리엔진 아니다 여기 원래 있는거구나 아냐 아냐 잘 생각해 일단 이걸 밀어 해골을 밀어 그렇지 그렇지 그르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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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케 고로케 그렇지 고로케 짱 네에에에 오오 흑 일단 펴놓고 흑 펴놓고 하 펴놓고 아하 펴놓고 어? 아야 뭐야 방했다 아 색깔 달랐네 아 슈밤 흑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제가 죽을거라 생각하시네요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자르고 점프해서 헤드관 아 아 마지막에 줄이었네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어 잠깐만 근데 흑 아 너무 빡센거 아냐 이거 흑 아 점프하면 이리로 올라와져 흑 여기로 올라와진답게 아니 줄 뿌리쪽 자르라고요? 주거나 그러면 아 이쪽 아 헤드관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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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로 들어와집니다 흑 흑 꼭 게임에는 일단 동굴이 있더라 난 동굴맵 젤 노잼인데 아 게에에에에에에에에에 퍼즐게임으로 변해가는 냄새 흑 아 절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흑 가만있어 봐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이거를 여기 넣어보자 헤드셋 헤드셋 뭐야 뭐야 또라이 게임인가? 아 저 해골들을 다 넣어야지 뭐가 뭐 사태가 벌어지나보다 유혈사태가 그치 계속해서 줄로 치면 돼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줄이 은근 무겁습니다 줄샷 줄로 개 천잇길도 한걸음부터 백지짝도 맛들멋났다 아 그건 아닌가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계란으로 삼십만번치면 바위도 깨진다 좋아서 좋아서 헉 자 하나 더 보내드리고요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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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잡히는건가 이거? 이거 계단 잡히는건가? 아니다 아니다 안전빵으로 가자 안전빵으로 이거 계단 잡히는거야? 아 잡히는거네 나이스 뭐야 그냥 위로 가면 되겠네 이제 볼일 없어 밑에 그냥 탈출하면 돼 아 이것도 뭐 있다 볼일 있다 볼일 개 극혐 볼일 개 극혐 쟤가 떨궈놓고 그냥 잠깐만 이거는 위로 올라갈수가 없는 시스템이예요 그쵸? 일단 이걸 넣고와야 뭐가 바뀌나보다 뭐 넣고와야되나봐 어 뭐야 재길슨 재길슨 샛 어 그렇지 아 알아서 어 뭐야 아아 아아 쓰레기 게임 진짜 어 아니다 어 그대로다 어 다행이다 자 이제 위에 또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어 라잇 여기가 좀 녹아다가 짜증난데 아아 하필 이면은 아 하필 이면은 이게 진짜 여기가 짜증나게 만들어놨어 게임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아 내 그지같은 게임샷 아 오른쪽병에 눈알있다고? 무슨 말이야 우와 점프로 한번에 오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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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를 여기를 어디 어디 눈알이 있어 오른쪽병에 어디 아 저거 아 저거는 뭐 이 눈알 너 자꾸 쳐다보지마 기분 나쁘게 어 피하지마 어딜 피해 여기를 진짜 뜰수 있게 해야돼 여기를 있잖아 닝겐이 들어갈수 있게 각도를 딱 해야돼 여기가 진짜 힘듭니다 아아 진짜 리얼 힘드네 여기 여기 간다 그렇지 이렇게 해야돼 그렇지 그렇지 됐쌰 됐쌰 뭐가 바뀌었나 뭐 바뀐거 없잖아 뭐야 어떻게 해야돼 잠만 이거를 여기까지 안되는데 안되는데 안돼 안돼 왼쪽 아래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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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아 알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아 아 요시 근데 이래서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안돼 안되 안되 못올라가 잠만 이거를 빼봐 아아 아 아 아 이거 그냥 여기 자르고 그렇지 이거지 야 그렇지 어 근데 얘 안된다 후달린다 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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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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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플리즈 샷 그렇지 와 저건 저 눈가리는 또 저 눈가리 눈가리 없애야겠다 넌 날 화나게 해서 넌 날 화나게 화나게 해서 샷 야저 한개 더 갖고 오고 싶은데 아아 아냐아냐아냐 지금 있잖아 화나 캐념점프샷 여기 하나 더 갖고 내려오자 여기서 딱 아 좀만 한번 더 다시 딱 한번 더 딱 딱 한번 더 딱 한번 더 딱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한개 더 있.. 더 있잖아 해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샷 이렇게 딱 해서 뭐 있겠지 아 아 아 왼쪽에 있어? 아 그래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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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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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 여기 없는데? 아 위? 아 저기구나 아 요시 그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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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란 그란도 해골 아 뭐야 어 뭐야 그란도 해골 그란도 그란도 그라 에드 에드 작동 예스 이 안에서 뭐 나온다 이제 뽑는다 개 길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뭐야 게임 오버 뭐 간디 동생아 가자 뭐야 죽이면 안돼 어떻게 동생 찾으러 왔는데 뭐야 죽였어? 동생 저짓하려고 동생 납치해 온거야? 너의 도움이 필요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빛이야 이거 어둠으로 바뀌었어 빛잼 언제 계속 뽑으면서 하냐 신박하긴 하다 일루와 일루와 눈가리 일루와 이거를 뽑으면 뽑을수록 대장 대장 나쁜놈의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어어우 어어우 하나하나 들어가봐야 되나? 아 뭐야 아 그러면은 아 아 빠지는거였어? 일루 들어가면 일루 들어가면 되네 그쵸? 일루 들어가면은 아 뭐 이쪽이야? 아 오케이 끝났어 게임 끝났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통과 안되게 딱 이렇게 해놔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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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뭐야 이거 박쥐 있었는데 너 지금 뭐야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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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뭐야 벽 밖에 없는데 눈 뭐야 눈이 점점 아 왜이래 못 올라가 바보처럼 어디고 바보처럼 뭐 어떻게 하네요 이쪽인가 본데 난 해준게 없어 받기만 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나같은 남자를 왜 사랑했는지 와 저기는 사기꾼이다 그치 저기로 들어가면 죽어 그렇지 그렇지 제발 밝은 곳으로 제발 아 어두워요 또 설마 4챕터 계속 어두운거 아니겠지 그럼 진짜 짜증난데 잠깐만 우와 뭐야 이거 뭐야 나 죽이는거야 안가 안가 뭔가 사기꾼이야 뭔가가 사기꾼이야 아 절로 가는거 맞네 잠깐만 여기서 이거 먹고 끝이네 이거 아까전에 하나 더 있었는데 그치 못 먹었다 그치 일로 가는거네 뭐냐 얘 아무것도 아니구나 짚시 같애 짚시로봇 와 이거 뭐야 나중에 살아 움직일거 같은데 자 어둠쪽에서 힘내고 있습니다 힘내라 맥스 와 와 와 와 좋아요 좋아요 어 그래 그래 거기서 못 먹었어 거기서 못 먹었어 맞아요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이거 reicht